AF-C 모드는 와이드로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움직이는 동체를 추적합니다. 실제 토그 만화미 상의 움직이는 장면을 조금만 앞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이쪽으로 좀... 네, 지금 보시면 AF가 399 이상 차의 AF가...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계속 따라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확장 플렉서블 스팟은 놓치기 쉬운 미세 초청까지 따라다니면서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RX1의 마크2 기존 모델과 대비해서 AF가 확실히 개선되어야...